대학 가면 실제로 자기 다발이라고 부를걸요.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의 수, 자기력선의 개수 이런 걸 자속이라고 정의하고 사실 이건 셀 수 없는 거잖아. 둘레, 여서, 여덟, 열 이렇게 셀 수는 없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양으로 또 정의하기에 이르러요. 이 자기선속이라는 물리량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파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이 놈의 단위를 웨버, 사람 이름인데 웨버라고 표현합니다. 웨버 이렇게. 이것도 좀 불만이에요 저는. 웨버 이것도 불만이죠. 사실 왜냐면 이 웨버는 오늘 좀 불만이 많은데 이해해줘요. 이 웨버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거. 여러분들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해봤으면 알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이걸 누가 웨버라고 읽어요. 이건 미국식이지. 독일 사람들을 이걸 베버라고 부릅니다. 베버. 베버라고 부르지 웨버라고 안 읽거든요. 어쨌든 간에 남의 이름을 그렇게 왜곡해서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식 발음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것도 그래 이거. 뒤에 또 나오죠. 파동에 가면. 이거 예전에는 예전 교과서는 이건 좀 고친 거예요. 그래도 이거는. 이거는 고친 거예요. 요새는 이걸 하위헌스라고 하죠. 하위헌스.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.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요새 네덜란드식으로 읽어줘야겠죠. 하위헌스 이렇게 읽어주는데 예전에는 이거 호이겐스라고 했어. 호이겐스. 아 이거 창피하죠. 저도 뭐 그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왜냐면 그게 나오니까.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치긴 했죠. 저도. 근데 이거는 좀 바꿨더라고. 이건 바꿨는데 이건 왜 안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. 이거 베버죠. 베버. 사실은 베버. 아니 배기범을 애기범이라고 부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? 똑같은 거 아니야? 안돼요. 베버. 꺼 fairy Farm. 베버. akhir 아침oma. 베버. 일geld에. 바라. N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